이번 시간은 차트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도구의 차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디자인 탭에 보면 차트가 나왔을 때 보면 디자인 탭과 서식 탭 두 개가 나오죠. 디자인 탭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차트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추천 차트하고 모든 차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차트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모든 차트의 서식 파일은 차트의 서식 파일 바로 CRTX 확장자가 CRTX입니다. 차트의 서식 파일 확장자가 CRTX를 선택할 수 있고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서식 파일을 찾아가면 이 APP 데이터라고 하는 이 로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숨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가도 C의 유저의 사용자의 여기 들어가도 얘가 안 보일 거예요. 이것을 폴더 옵션에서 모든 파일을 보기를 해야지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차트 탭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 후 기본 차트로 설정할 때 이때 Alt F1을 누르면 기본 차트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차트가 나오게 하는 건 Alt F1이고 새로운 새 차트가 나와서 차트가 나오는 거는 F11이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행렬 전환을 하는 데이터 그룹에 보면 행렬 전환이 있죠. 그래서 가로축과 X축을 변환해서 변경할 수 있는 행렬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렬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해서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차트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 차트 제목이나 데이터나 또는 축제목,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표, 오차막대, 눈금선, 범위, 추세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트 요소 추가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차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빠르게 변경하는 걸 빠른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차트 스타일은 색상을 변경하거나 색상형이나 단색형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차트 스타일, 미리 정의된 차트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하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차트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건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새 차트로 이동을 하거나 기존의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식 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선택 영역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축서식이라든가 세로축이라든가 가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영역 서식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서식 작업창에서 작업을 할 때 세밀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스타일에 맞게 다시 설정할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우고 차트에 적용된 전체 표시 스타일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 선택 창을 누르면 선택 창이 표시되고 모든 개체 목록이 나타난다, 모든 개체가 목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창에서는 개체를 선택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뒤로, 맨 뒤로, 맨 앞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맞춤과 개체 그룹화와 개체 회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도형의 높이와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편집에 차트 위치나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위치 조절은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죠.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크기 조절도 역시 차트를 선택하면 조절 핸들이 있죠. 그 조절 핸들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상하좌우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알트를 누른 상태 차트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면 셀 눈금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거 알트라고 하는 단축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트의 종류 변경.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종류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내가 원하는 차트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겠죠. 특정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서 차트를 또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콤보 차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모든 차트 중에서는 이 콤보 차트가 있는데요. 계열 이름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보조축도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레이블 추가. 이 데이터 레이블 추가는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를 추가하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레이블 위치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없음도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안쪽 끝에 축 가깝게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데이터 설명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에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세선. 추세선이 뭐냐. 데이터의 추세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해서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추세선이다라는 거고요. 회기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회기분석인데 추세선의 실제 데이터 범위 밖으로 확장하면 그게 바로 회기분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두 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추세선을 나타낼 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을 선택하면 그러면 해당 데이터 계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차트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추세선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용된 수식과 추세선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추세선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추세선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엑셀 차트에서 사용 가능한 추세선의 종류는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 이러한 추세선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추세선 추가 가능한 차트 거기에는 막대형, 꺾은선형, 영역형, 분산형, 거품형, 3차원, 거품형, 주식형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추세선이 불가능한 건 3차원 차트는 전부 다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3차원 중에서는 3차원 거품형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3차원, 바로 3차원으로 된 막대, 상자라든가 피라미드형, 원통형, 원뿔형 그다음에 원형, 도넛형, 방사형, 표면영 이거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콤보 차트 또는 혼합형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혼합형 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데이터 계열을 다른 차트로 표현하는 거 그것을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종류 이상의 차트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차트에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거품형, 주식형, 표면영, 3차원 차트는 콤보 차트, 혼합형 차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보조축이 있는 이중축 차트 이게 왜 이런 걸 만드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특정 데이터 계열 값의 범위가 다른 데이터 계열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값을 이중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기본축이 있고 오른쪽에는 보조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 계열의 보조축을 설정을 하면 오른쪽에 보조축 눈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왼쪽에는 기본축이 있고 오른쪽에는 눈금이 보조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기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보조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